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따라딴 자 따른 맹 해봅시다 따른 맹 황산회 어딘데 황산회? 나 따라간대 타트러닝만 맵타운 가능하대요 넣읍시다 아 근데 여기는 와지잖아 그냥 너 그냥 너 와지는 곳 아니야 저거 아 일방같은 놈까? 어디 갈 건데? 또 갈 데 있어? 뭐야 또 가지는 데가 있어? 와 미친 뭐야 여기 또 와 카트러닝만 되는 레타먼 와 대박 존나 신기해 와 뭐야 와 개 신기하다 아 쟤 빠졌네 아이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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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끙끙거리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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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봐 어 이런봐 이거는 제가 잘 살아야 이게 토이스트 오케이 맞나 나는 산다 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어디로 완전 낑겼다 뭐야 아 진짜 낑겼어 어 아 못 했다 여기 밑에 밑에 떨어져 오케이 오 여기 어디야 이제 신기 방금 드디어 뭐야 어어? 뭐야 여기는 원래 와지잖아 저기는 맞아 원래 지금 나가는 건 쉽다 와 안개 뭐죠? 와 바룩이 걸렸어 와아 하필에 왜 심으로 여기 또 걸리냐 내 렉망으로 날려줘 오케이 땡큐 와 렉망이에요 진짜 휘바가 살려줬어 잠깐만 안가져 나 이제 목적지는 어디니? 이제 목적지는 어디니? 와 개 신기해 뭐야 여기 미친 와 타트라렌만 올 수 있는 길이네 진짜 어? 어? 아아 오 신기해 오 오 시부레 뭐야 와 역시 대단하다 진짜 아 아 아 아 야 이제 무슨 공에 날라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왔어 됐어 잘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이제 사운드 들어가 어허 어떻게 해 이제 오 신기해 공이 나오는데 들어왔네 개 짠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와 아 여기 앞에 있음 되네 으아 으아 하하하핰 얘 무슨 말 사대냐 이거 무슨 실하냐 오오 오오 이런거야 이런거야 이거 맞아 너무 날아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난 왜 이렇게 세게 날아가냐 자꾸라 이 시험자는 아니다 세게 날아가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인정? 아 아 아 아 아 아